1일 코치로 권왕진 선수, 정현철 선수, 그리고 안재민 선수 와주셨습니다. 저희는 그 성등반 대학교 중앙동아리 축도무고. 제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. 처음에는 진짜 그냥 런닝 뛰면서 자기 좀 풀고 싶은데 풀고 그리고 같이 이제 몸 푸는 걸로 해봤습니다. 제가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. F.E. 서울의 미드필드를 모인 장현철입니다. F.E. 서울 육단하게 된 수비수 안재민입니다.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보시고 그런 시간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반찬입니다. C급이 있잖아. 다이어트는 C급이 있거든. 아 C급 따졌어요? 확실히 다르네. 자, 총수 파이팅! 네, 감사합니다. 아, 이건 좀 위험하다 하는 것들은 다 같이 그냥 뭐 사인을 해서 한 번씩 그냥 다 같이 올려가지고 업사이드 트레이닝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건 딱 한 번만 해. 한 번만. 두 번 하면 안 속을 수 있어. 어떤 스타일이란? 어떤 스타일이란? 저 그냥 막 궁을 예쁘게 차는 스타일이란 아니거든요. 그냥 많이 뛰기? 많이 뛰는. 체력은 안 되는데 많이 뛰는. 아, 체력은 안 뛰요? 한 스톱 파이팅 할까요? 하나 둘 셋! 파이팅! 감독 대행 첫 경험 아닙니까? 감독 대행 첫 경험 아닙니까? 지금 자격증도 없어요. ㅋㅋㅋㅋㅋ 지금 약간... 야매에요, 야매.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생각 없으세요, 지금? 진짜요,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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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죠. 진규 센처럼. 어떻게 오늘 현실들 지시를 하실 겁니까? 오늘... 수민아... 5점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... 전 공을 우리 거야, 그러면? 진상한 라인을 올려가지고... 위에서... 전방 압박을 통해서... 많은 5점을 할 수 있습니다. 가운데에서 아카사 볼을 많이 받아주셔야 되거든요. 하여튼 삼각형 생각하시면 돼요. 삼각형 말 많이 하시고... 경기장에서 말하는 게 중요하거든요. 주변에서 말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. 감독님 이렇게 앉아 계시면 어떡해요? 감독님... 감독님 앉아 있으면 안 돼요. 이래서 있어야 돼요. 지시해야 돼요.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디에 침가야 돼? 저 상대편은 감독님이 앉아 있길래... 기분이 안 돼야 돼. 감독님트가 올라가서 Professional 여기 올라있으면 좀 더 내려가서 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대민아 지금 어때? 네? 지금 어떤 거 같아? 진짜 아주 좋아요 응? 아주 좋아 형이 딱 이제 중심을 잡아주니까 그렇지! 그렇지! 골! 그렇지 그렇지 올려야 돼요! 수비 올려야 돼요! 수비 올려야 돼 나이스! 더 올려 더 올려 더 올려 안 해 안 해 안 해 나이스 네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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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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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만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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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인산 준비 주인산 준비 어 그렇지 주인산 준비 주인산 준비 지금 다 좋은데 수비할 때 라인을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라인을 그리고 공격 지금 아주 좋았어요 그 뒷공간에 계속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게 너무 위협적이었어가지고 그런 거는 계속 미디필더가 좀 공중 너무 이렇게 위쪽으로 나니까 밑에서 이렇게 빌드업 할 때 내려와가지고 좀 빌드업 관여를 해가지고 좀 풀어나갈 수 있게 이쪽 반영으로 나머지는 다 괜찮았던 거 계속 뒷공간 쪽으로 상대가 약하니까 계속 노려가지고 노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쇼부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팅 파이팅 상대편한테 좀 많이 볼을 넘겨준 거 같아요 그럴 때는 이제 더 강하게 해갖고 그 볼을 저희가 뺏었을 때 공격 찬스가 더 좋은 찬스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세컨드 볼이 떴을 때 그때 좀 더 강하게 해갖고 볼을 조금 낚아채줬으면 좋겠고 우리끼리 좀 말을 많이 하면서 좀 분위기를 좀 띄워야 되는데 아무말이나 괜찮아 달라 뭐 간다 뒤에 수비 간다 이런 말 좀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리고 볼 공격할 때 볼을 사이드로 뺏었으면 좋겠어요 사이드로 아까도 몇 번 상황이 나왔는데 가운데로 주려다가 뺏긴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역습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볼을 사이드로 빼앗고 공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까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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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스 라이스 아 안된다고 안 되는 거예요? 그럼 호우드를 내려서 걸으러 갈까요? 내려서 내려서 네 네 야 니가 갔다 와 돌아서 어디 갔다 와 갔다 와 가서 뭐 해 갔다 와서 좀 하고 상태 체크하고 알았어요 좀 쉬다가 들어오네 네 가 가 가 가 가 가 힝힝힝힝힝힝힝 힝힝힝힝힝 가지 가지 D D D 그렇지 됐어 와 어 A 안 돼 가자 가자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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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내려와요 다 다 다 로비어 있는데? 오 쪼따치하면 끝이야 끝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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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멍게에 오셔서 저희 봐주시고 덕분에 좋은 경기 하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이런 좋은 추억 쌓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 오늘 이길 수 있는 경기 아쉽게 비겼지만 다음 경기 또 이길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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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음 계속되세요 얼음 계속되는 게 좋아요 한 2, 3일간은 얼음이 됐습니다 화이팅! 저희가 선수분들이 보시기에 많이 부족한 실력이었을 텐데 진짜 세세하게 많이 좀 도와주시려고 하고 많이 격려해 주셔서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생분들이랑 좋은 경험한 것 같아서 많은 것도 배운 것 같고 앞으로 저희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색다른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제 또 밖에서 보는 거랑 안에서 뛰는 거랑 밖에서 보는 거랑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아마추어 경기를 보러 왔는데 대학교 때 생각이 나서 일단 너무 좋았고 너무 또 재밌게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었어가지고 뜻깊은 시간이었고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한 번 다시 한 번 도전해보고 싶은 1일 1일 코칭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